네, 아주 잘 하셨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다른 응원을 배워볼까요? 경기 중에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. 네, 박자는 조금 빠르지만 마지막 박수 두 번 치는 것은 같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자, 여러분 쉽죠? 같이 한번 다섯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! 네, 역시 우리 김천상무의 열두 번째 전사답게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